아 으 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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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꼭 봐 내가 보러와봐야겠어. 대박. 내가 내고 할게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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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라고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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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라고. 다 안되어. 다. 코로나 때문에. 여러분들 그 그. CG는 이. 홍보소퍼. cg는 이번에도 처음들 모집해서 시작을 하는데, cg는 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고요. 여기가 형태강인데 서해안에 자리 잡은 형태강을 넣은지 알리는 역할. 아직은 됐어요. 다 잘 들리죠? 뒤에서. 잘 들려요? 네. 대답도 크게 하세요. 목소리가 커야 홍보도 잘 돼요. 쏘곤쏘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. 크게 자신이 있겠다는 거예요. 그런데 아직은 부산항, 이처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요. 왜냐하면 후반의 부작이니까. 1980 몇 년도에 정확히? 그러니까 80 몇 년도죠? 86년? 86년에 경태강이 국제항으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부산항, 인천항은 여러분 잘 아시는대로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. 그런 항구에 비해서는 거의 아직 일찬나죠. 그러니까 이왕. 젊어요. 그러니까 젊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한 잠재력, 산성. 그런 점들. 오늘 대략 부산항에 대한 두 개. 들으실 거고. 그런 것들을. 멍에 담고. 가슴으로. 손으로. 하는 것이. 그런 것들이. 그런 것들이. 역할을. 여러 가지 여건이. 풍족하면. 여러분들 관동하는 여건을. 공부를. 공부를. 아직은. 이런 핑계를 내야 돼요. 일천한. 한 분이기 때문에. 거의 여러분들에게 자원 중으로. 발족을 했을 때. 여러분이 애정을 가지고. 항상.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. 상당히 생각하시면서.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. 궁금한 거나. 자료나. 정보나. 필요한 게 있으면. 저희는. 저희는. 여러분. 전화. 직접. 방유를 하신 후에. 소원. 고학도. 자료도. 반대가시고. 저희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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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.